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사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해커스 1사급 어휘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듣기나 독해 시험에 이론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무조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북경에 가면 경극을 봐야 되나 봐요? 징쥐 북경에 가면 오리고기를 먹어봐야 되나 봐요? 카오 북경에 가면 만리장성을 가봐야 되나 봐요? 장청 중국에서 제일 사랑하는 동물 시옹마오 판다 이런 등등이 중국에 관련된 특히 문화에 관련된 음식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데이 13에서는요 중국 문화와 관련된 어휘들을 모아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복습 충분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데이 13 들어가기 전에 데이 12에서 배웠던 자기소개 처음 뵙겠습니다에 관련된 어휘들 화면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고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먼저 쓰는 공부보다 내가 발음들이 연상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지 듣기에서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화면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적극적이다 지지 성격이 활발하다고 한다며 신거 호포 묵과 성부에 보시면 되겠고요. 마치 뭐 뭐인 것 같다 부사라는 것만 알며 위치가 정해져 있다 하우샹 그렇습니다. 자, 른허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명사 어떤 명사 른허 명사 른허 명사 른허 명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 매년마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취비에 약간 쒸웨이 라는 부사 정도 부사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상이 나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대 10에서 너무 강조해드렸죠? 인상을 남기다 류샤 인샤 류샤 인샤 이렇게 복습해 보시면 되겠고 유머러스하다 유머 꼼꼼하다 지시 자신감이 있다 지신 우호주옥이다 유허 성격이 활발하다 신그 호포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점 들어가겠습니다. 요디엔 거만하다 교만하다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게 욕이다 지어아우 예의가 바르다 형용사로 쓸 수도 있겠고 명사로 쓸 수 있는 리멍 침착하다 른징 수줍음에 타다 부끄러워하다 하이 시유 성실하다 정실 선생님이 3,4급 어휘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휘들 써머리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들은 내가 아직 못 외웠다면 우리 대13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눈으로 읽고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대13 중국의 문화에 관련된 제시어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들어가겠습니다. 중국 문화니까 당연히 중국 나와야 되겠죠? 종구어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개사구가 수러 앞에 쓰인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러 뒤에 들어갔다는 거 위치만 볼게요. 수러 뒤에 들어갔다는 거 뭘로 쓰였습니까? 부어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어디에 생활한다 지금 여러분 어법적으로 따지지 마시고요. 어디어디에 생활한다라고 해서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형태를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선생님이 사급에 올라와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위치만 보더라도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부어로 쓰였네요. 어디어디에 생활하다 덩어리를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생활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중국에서 생활한다면 나는 중국에서 생활해요. 수원화 잘 중국어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모든 동작에 대한 부어는 수러 뒤에 들어갈 수 있다. 위치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화 잘 중국어 입니다. 자 이번 볼게요. 중국어 들어가야 되겠죠. 한족에 쓰는 언어라고 해서 한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중국 영화를 보는 것은 수러 누구 있으니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능디가오 무엇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중국어 듣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러를 잡아주셔야 되겠죠. 향상하다 향상시킬 수 있다 능디가오 한위 틴니 수준이 뭐라고 합니까? 수준이 이렇게 좋은 언어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중국어에서 주어나 목적어는 이처럼 복잡한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술목의 형태가 뭐가 된 경우? 주어로 쓰인 경우까지 포인트 잡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한종국어디언이 능디가오 한위 틴니 수준이핑입니다. 중국어 한위입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중국어 중문 종원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데요. 랄짱시 종원 판이 다 판이고 헨둬 유민 다 종원 수 자 종원 중국어 중문 랄짱은요 중국어 번역가입니다. 여러분 중국어 번역가를 뭐라고 한다? 종원 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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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오네요. 그는 아주 유명한 중국어 책을 번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 잡으세요. 번역한 적이 있다. 판이 구어 판이 구어 판이 구어 까지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중국어 번역가 중국어 통역가를 뭐라고 할까요? 종원 판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중국어 번역가입니다. 통역가입니다. 라고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중국어 라디오 방송 중국어 방송 중국어 광보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고요. 중국어 선생님을 뭐라고 할까요? 종원 지하우시 종원 지하우시 한위로 쓸 수 있지만 종원도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들어갈게요. 북경을 뭐라고 할까요? 베이징 당연히 중국의 수도겠죠. 북경과 베이징을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베이징 선생님의 앞에서 수도 많이 언급된다고 강조해 드렸거든요. 이런 거에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베이징 시 종원 북경은요. 중국의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동사 나오네요. 시 입니다. 소 두 즈 이 여러분 즈 이 별표 우리 오늘 뒤에 나오는데 즈 이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억순별 문제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목적어 뒤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명사 중에 하나 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중에 하나 수도 중의 하나입니다. 관여어 들어갈게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수도 중의 하나입니다. 즈 이 위치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굉장히 좋죠? 베이징 시 중국의 수도 시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수도 중의 하나입니다. 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경이 베이징이에요. 베이징 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이 5번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4급 시험에 굉장히 쓰기 제일 부분을 어법적인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자 더 뒤에 이렇게 빈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어디에서 여러분 오셈하고 연습 문제 체크 체크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더 뒤에 빈칸이 있으면 무조건 뭐 나오고 명사 나오고 앞에 있는 성분들이 명사를 꾸며주는 즉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 관용어의 역할을 한다. 머릿속에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예문 볼게요. 인위 워다 펑유 시환 중국어 원화 해석하세요. 나의 친구가 좋아합니다. 무엇을 좋아합니까? 중국어 원화 우리 오늘 중국 문화에 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 주에딩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그 이하가 목적어 첫 번째 동사 중국에 가서 두 번째 동사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석사 과정을 공부하다 박사 과정을 공부하다 읽으세요. 석사 과정을 공부하다 두 수어 시 박사 과정을 공부하다 두 보쉬 까지만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가 중국에 가서 석사 과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 주에딩 쥐 쪼 두 수어 시 까지 마무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주에딩 중국에 가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다 쥐 쪼 궂 궂 두 수어 시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의 3분의 1은 좀 넘었고 이제 거의 3분의 1을 가려고 하는데 어때요? 어휘집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배웠던 어휘들이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 느끼시죠? 그래서 어휘는 정말 끝까지 무한 반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치면 안 돼요. 그리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작심 3일이라고 해서 3일만 공부 이만큼 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하시면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루에 10개라도 40개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 여러분들 수준에 따라서 10개라도 20개라도 30개라도 꼭꼭꼭 하시면서 어감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순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어휘가 왜 이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런 것을 꼭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적어가 길어요. 이런 걸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하지만 쓰기 제 1부분의 어순 배우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어요. 지금은 많이 읽는 연습을 하십시오. 또 복습하셔야 되겠죠. 석사 과정을 공부하다 두 수어 시입니다. 자 여섯 번째 볼게요. 중국 사람들 차 되게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차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건설음을 읽을 때 많은 학원님께서 우 라는 모음을 넣는 학원님이 계세요. 자 여러분들이 읽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좌라고 읽어요. 잘못된 습관 좌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차 이렇게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 내가 좌라고 읽었네 차 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차입니다. 저 차 시 워 종윈난 다의라이 더 페이창샹 여러분 중국에 가면 맛있는 차 향기로운 차 진짜 많거든요. 차로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운남입니다. 자 시 더 뭡니까 동사 아니에요. 왜 이미 사이에 동사가 있으니까 시 더 강조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장소를 강조합니다. 어디서부터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운남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시 더 강조구문이라는 거 점검해 주시면서 저 차 시 워 종윈난 다의라이 더 차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묘사한다면 너무 향기로워요. 들어가실 수 있겠죠. 베이창샹 이런 어휘들 한 번 더 점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차 많이 마시니까 차 이 정도의 어휘는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Azk